빵 공장 라떼리에 원주에 있는 유명한 빵 가게 라고 하더라구요 겨울이라 좀 칙칙하네요 이거 뷔페만 하는거 아냐? 입구가 좀 멀리 돌아와야 돼요 뷔페만 하는거 아냐? 정렬에 왔는데 이렇게 질렀어요 제일 쑤렀 종료 생각보다 더 깊게 만들었어요 집중할 수 있는 남은 를 시작하는건 아 그게 여기 시그니처야? 빵뷔페는 점심만 하는가 봐요 화장실도 독특합니다 천사의 달걀 천사의 달걀 천사의 달걀 카스테로 같은 건가 본데? 잼하고 견과류 천사의 달걀 뭐지? 쌀 같아 찹쌀? 찹쌀떡 천사의 달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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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